부족 508 차량 시동영상 엔진 시동상태 매우 양호 액셀 2번 현재 뜨는 경고등 일체 없음 엔진 필링 좋습니다 누수되는 거 하나도 없고 한번 더 링게 해주세요 엔진 필링 엔진 필링 엔진 필링 엔진 필링 엔진 필링 엔진 필링 면 트렁크 개방 이상 없고 잘 작동되고 음향 이상 없고 경고등 1차 없습니다 엔단 후진 후진 이상 없고 카메라 잘 나옵니다 비상 깜빡이 잘 작동되고 차 A급 차량입니다 드라이브 다시 M버튼 모터스 차 이상 없고 주행 조향 조향 이상 없음 아이고 출산을 하셨죠 자 한 번 더 출산을 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제동 이상 없고 다시 한 번 드라이브 차량 주행 이상 없음 FUZO 508 시동 영상 끝 taş 이었 이었 일주일 이었